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왕이 누군가 오늘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보긴노라 주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보긴노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왕이 누군가 오늘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보긴노라 주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보긴노라 주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보긴노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